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 입니다 갤럭시 p2 리뷰를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동으로 건강한 걸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끼고 제가 지금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면 좀 숨이 아프겠죠 이렇게 좀 어 운동을 하며 이가 그 건강한 걸음 이라고 해서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 좀 잘 보이죠 이런식으로 지금 건강한 걸음 내가 뭐 한 12분을 했다 이걸 제가 누른게 아닙니다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심박수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자 심박수 제가 지금 계단 오르기를 해서 107 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속도가 점점 이제 숨을 쉬면서 좀 휴식을 취해서 아마 심박수가 내려갈 겁니다 평상 c 는 뭐 6 70 이 겠죠 근데 지금 100 을 넘었습니다 다음에 또 쟀는데 지금 90 까지 내려왔네요 심박수 측정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노트북에도 충전이 되는지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 해봤습니다 자 노트북에 지금 충전기를 꽂아서 꽂았죠 네 충전이 되네요 뭐 빨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전은 됩니다 usb 를 꽂을 수 있으면 충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죠 저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충전이 잘 되고 있네요 지금 충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톡 답장 보내기 카톡이 왔을 때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이 왔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관용고를 넣어 놨습니다 이런식으로 저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용고를 넣으면 아 카톡 같죠 자 그러면 문자 다 볼까요 자 문자가 왔을 땐 어떻게 보내는지 자 문자로 왔습니다 자 문자로 왔는데 똑같은 관용고죠 자 보내기 하면 문자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왔을 때 전화 거절하는 겁니다 자 받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거절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답장 문구를 제가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핸드폰에서 해야 됩니다 시계선 안되고 핸드폰에서 빠른 답장 문구를 이런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있던 걸 없애 보겠습니다 있던 건 이런식으로 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럼 바뀌겠죠 제가 봤을 때 관용고가 많은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있으면 처음에 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카톡으로 보내고 바뀌었죠 벌써 자 이런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잘 보내지죠 금방 금방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알림이 왔을 때 주황색 점 표시죠 제가 주황색 점 표시가 알림이 오면 어떤 알림이 오든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연결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설정을 해주면 그 시간에 알람이 됩니다 지금 임의로 지금 시간에 알람 한번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람이 되죠 지금 진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걸 위로 올려서 끄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기능이 워터락 기능입니다 이 워터락 기능을 켜면 이게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되도록 얘가 워터락 기능이 그렇겠죠 오작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끄는 방법은 밑에 를 누릅니다 지금 위에 오작동 안 하는 거 보여 드렸고 그 다음 밑에 를 눌러서 위로 올렸다가 내려서 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락을 끕니다 자 그러면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샤워할 때 워터락 기능 없이 그냥 해 보겠습니다 워터락 기능 없이 그냥 낀 상태에서 방수가 잘 됩니다 그냥 물에 샤워할 때 그냥 끼고 머리도 감고 샤워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워터락 기능 없이 그냥 물에 담궜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수 기능이 아주 잘 됩니다 워터락 기능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방수는 잘 됩니다 대신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터치가 원래 잘 안됩니다 물이 묻으니까 올라왔어도 터치가 잘 안되죠 그리고 수영 기능은 수영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 기능을 이렇게 눌러서 수영 기능이 되면 자동 워터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방수가 잘 되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다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게 핸드폰이 없어도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등록은 다 됩니다 대신에 물이 묻어있으면 잘 안되죠 밑에를 누릅니다 제일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영 기능을 꺼줍니다 꺼주고 나서는 항상 완료를 눌러야 됩니다 한 번씩 완료를 안 누르면 기록이 저장이 안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영 기능 보여 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폰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저 표시입니다 저걸 보여 드리려고 제가 저렇게 했는데 핸드폰과 연결이 안되면 저 표시 있죠 지금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이용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오늘은 3개월 이용기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